펜싱 금메달리스트 와 내가 봤을 때 이 형 연예대상이 아니라 연예 금메달로 타야 된다 이야 터보 노래로만 할게 터보 터보는? 아 근데 터보 노래를 그 곡은 형이 쓰신 건 아니잖아 나 오지 이제 좀 나 옛날이니까 안 들렸어 정답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정답 펜싱 펜싱 뭐 해야지 순발력이라 사실 저희는 이런 바캉스 근육을 부르는 아 바캉스 근육이라고 하니? 자 중국이 이거는 만만치 않거든요 가요 대상의 명예냐 도쿄 올림픽의 명예냐 시작! 으아아악